안녕하세요 시골목사입니다. 오늘은 사무엘상 24장을 살펴보시겠습니다. 24장에서는 다이시 사울을 죽일 수 있었는데도 살려주는 장면을 볼 수 있습니다. 1절입니다. 사울이 블레셋 사람을 쫓다가 돌아오매 어떤 사람이 그에게 말하여 이르되 보소소 다이시 엔게디 광야에 잇더이다 하니 다이시 은친처를 잘 알고 있기에 이곳 지리에 밝은 십사람이 밀고한 것 같습니다. 2절입니다. 사울이 온 이스라엘에서 택한 사람 3천명을 거느리고 다익과 그의 사람들을 찾으러 들염소 바위로 갈세 사울이 600명을 잡으러 5배의 병력을 이끌고 갔는데 이 병력의 규모는 일찍이 블레셋 족속들을 무찌를 때 동원했던 수와 같습니다. 3절입니다. 길가 양의 우리에 이른 즉 굴이 있는지라 사울이 뒤를 보러 들어가니라 다익과 그의 사람들이 그 굴 깊은 곳에 있더니 굴 깊은 곳에서는 굴의 입구가 잘 보이고 굴 입구에서는 굴 깊은 곳이 잘 보이지 않습니다. 4절입니다. 다이시 사람들이 이르되 보소소 여호와께서 당신에게 이르시기를 내가 원수를 내 손에 넘기리니 내 생각에 좋은 대로 그에게 행하라 하시더니 이것이 그날이니이다 하니 다이시 일어나서 사울의 겉옷자락을 가만히 베니라 원수를 다이시에게 넘기겠다는 여호와의 말씀은 갓 선지자를 통해 주어진 말씀으로 보입니다. 그리 한 후에 사울의 옷자락 뱀으로 말미암아 다이시의 마음이 찔려 다이시 자신의 행위가 여호와께 기름 부음 받은 자의 인격을 조롱한 행위로 비치지는 않았는지 괴로워한 것으로 보입니다. 6절입니다. 자기 사람들에게 이르되 내가 손을 들어 여호와의 기름 부음을 받은 내 줄을 치는 것은 여호와께서 금하시는 것이니 그는 여호와의 기름 부음을 받은 자가 대민이라 하고 다이시 사울을 해야지 않는 것은 철저하게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려는 신앙적 열심 곧 여호와 경의 사상에 근거한 것입니다. 7절입니다. 다이시 이 말로 자기 사람들을 금하여 사울을 해야지 못하게 하니라 사울이 일어나 굴에서 나가 자기 길을 가니라 그 위에 다이시 또 일어나 굴에서 나가 사울의 뒤에서 외쳐 이르되 내주왕이여 하며 사울이 돌아보는지라 다이시 땅에 엎드려 절하고 다이시 사울을 내주왕이라고 부른 것은 깊은 존경과 전적 복종의 뜻이 담겨있는 호칭입니다. 9절입니다. 다이시 사울에게 이르되 보소서 다이시 왕을 해야려 한다고 하는 사람들의 말을 왕은 어찌하여 들으시나이가 다이시 이 말은 사울의 완악한 마음을 유화시켜 보려는 의도로 보입니다. 10절입니다. 오늘 여호와께서 굴에서 왕을 내 손에 넘기신 것을 왕이 아셨을 것이니이다. 어떤 사람이 나를 권하여 왕을 죽이라 하였으나 내가 왕을 아껴 말하기를 나는 내 손을 들어 내 주를 해야지 아니하리니 그는 여호와의 기름 부음을 받은 자이기 때문이라 하였나이다. 내 아버지여 보소서 내 손에 있는 왕의 옷자락을 보소서 내가 왕을 죽이지 아니하고 겉옷자락만 베었은 즉 내 손에 악이나 죄가가 없는 줄을 오늘 아실지니이다. 왕은 내 생명을 찾아 해야려 하시나 나는 왕에게 범죄한 일이 없나이다. 여호와께서는 나와 왕 사이를 판단하사 여호와께서 나를 위하여 왕에게 보복하시려니와 내 손으로는 왕을 해야지 않겠나이다. 원수 갚는 일은 오직 하나님께 있다는 사상이 다이세 신앙입니다. 13절입니다. 옛 속담에 말하기를 악은 악인에게서 난다 하였으니 내 손이 왕을 해야지 아니하리이다. 이스라엘 왕이 누구를 따라 나왔으며 누구의 이들을 쫓나이까 죽은 개나 벼룩을 쫓음이니이다. 죽은 개와 벼룩은 가장 비천하고 보잘것없는 존재를 상징하는 말로 다이자신을 낮추어 말한 것입니다. 15절입니다. 그런즉 여호와께서 재판장이 되어 나와 왕 사이에 심판하사 나의 사정을 살피 억울함을 풀어주시고 나를 왕의 손에서 건지시기를 원하나이다 하니라. 다이시 사울에게 이같이 말하기를 마침해 사울에 이르되 내 아들 다이사 이것이 내 목소리냐 하고 소리를 높여 울며 사울이 우는 것은 진정한 회개가 아닌 감정의 기복으로 봐야 할 것입니다. 17절입니다. 다이세에게 이르되 나는 너를 학대하되 너는 나를 선대하니 너는 나보다 우롭도다. 내가 나 선대한 것을 오늘 나타냈으니 여호와께서 나를 내 손에 넘기셨으나 내가 나를 죽이지 아니하였도다. 사람이 그의 원수를 만나면 그를 평안히 가게 하겠느냐. 내가 오늘 내게 행한 일로 말미암아 여호와께서 내게 손으로 갚으시기를 원하노라. 보라 나는 내가 반드시 왕이 될 것을 알고 이스라엘나라가 내 손에 경고히 설 것을 아느니 그런즉 너는 내 후손을 끊지 아니하며 내 아버지의 집에서 내 이름을 멸하지 아니할 것을 이제 여호와의 이름으로 내게 맹세하라 하니라. 사울이 자신의 족보가 끊기게 하지 말아달라고 다이세에게 부탁을 하고 있습니다. 22절입니다. 다잇이 사울에게 맹세하며 사울은 집으로 돌아가고 다잇과 그의 사람들은 요새로 올라가니라 요새는 유대 광야에 속한 엥게디 황무지를 말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사무엘상 24장을 통해 사울은 다잇을 죽이려고 군사 3천명을 동원하였는데도 다잇은 그런 사울을 용서하는 장면을 보았습니다. 우리도 다잇과 같이 형제를 사랑하고 또한 원수를 사랑하는 그 마음을 배워야 할 것입니다. 감사합니다.